엠웨이브 가족여러분 B.S.V.E.V.E. 안녕하세요. 드라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이브가 썸머스패시의 신곡 김미모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신곡의 김미모로는요. 라떼의 정렬적인 분위기를 흥겨놓기는 춤을 풀어낸 곡인데요. 여러분이 드라이브를 가시거나 파티하실 때 가시기 하기 좋은 곡입니다. 네. 여름에 딱 맞는 이번 앨범은 김미모! 저희가 하나하나 모두 사인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앨범에서 앨범을 구매하신 21분 겜지 분들을 추천해서 저희가 사인플라워이드를 선물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엠웨이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